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오늘 영동에 다녀와서 너줬어요. 그래서 10시에 방송을 하겠습니다. 조금 있다가 만나고 오늘 비가 엄청 왔어요. 그래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비가 와도 좋은 날,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날. 그런데 오늘 행복 만땅이었어요. 행복이 이런 것 같아요.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하고 이런 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제가 방송하는 방송실입니다. 한쪽 벽에는 이렇게 붙어있어요. 어제방송 오픈은 제가 처음 하는 것 같네요. 그쵸? 이렇게 한바퀴 뺑 돌아서 보면 카메라하고 어디 갔지? 아, 여기서 안 보이나? 이렇게 돼 있어요. 조금 있다가 10시에 만나 뵐게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